마, 엄마 먼저 부러갈 차례 아 뭐야?? 문 열어 야 이거 다 금이야? 이거 보니까 꼭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아니 콘스탄틴에서 마몬이 루시퍼 아들 아니야? 호빗에서 보면 용 가리는 방에 금이 이렇게 많잖아 스마우는 거 아니 콘스탄틴에서 마몬이 루시퍼 아들 아니야? 저렇게 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나오지? 오, 봐봐, 살아있어 행복해? 와, 이거 돈 봐 와 와 마지막으로, 진짜 fight 난 이거 즐거우는 거 같아 마지막으로, 진짜 싸움 난 이거 즐거운 거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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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고 뭘 던지는 거야? 도전해! 아야 아 와 암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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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6천만점을 모으라고? 너무 많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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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리스맨... 정말 멋있네요 정확히 무엇이 되죠? 아무것도 되죠, 하지만 벨리알이 그 디아블로 때 액트2에 나오는 왕 변신하는 그 왕이 벨리알이었어 변신해서 뚱뚱해지잖아 그분이 트와이스에 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도와드라인 플러스와 단면을 가랑енным 데스마스의 도메인은 벨리알은 도메인을 가랑함이 없 лес 어떻게 그렇게 큰일까? 지금 말해보죠 루시퍼의 한 벌렛인 거君은 하나는 다닐 수험을âte 또 사마엘 또 사마엘 지금 얼마 있죠? 2600원 회전톱 날이나 나중에 사이 진짜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벨리얼의 시점은 기다려있어 그래,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벨리얼이 덜고지래요? 이것은 루시퍼의 사업이었습니다 벨리얼의 사업을 구입한다면 3 Dreadwalker Guardians was given three Dreadwalker Guardians and a place in Hell to produce a weapon for Lucifer, one we don't fully understand yet. Dreadwalkers? Belial still can't take care of himself? Regardless, surrounded by them, Belial will be unstoppable. You must discover a way to eliminate them, so that he cannot summon them when the time comes. Discover a way? Why not simply eliminate them? They are a three-headed serpent, bound by unseen force. The largest of the three is challenging to engage. I suggest you figure out what gives him his strength before facing him. And Belial will create a weapon? Scrying eye through, Bulgrim will learn more while you destroy the Dreadwalkers. When you return, if you return, we will take care of it. If? Well, if? There are many common Kaiser ruhid that are.. Doctuary. I guess what? And I just gotta use it. female warrior squared reminds me of as well as being a bippinon, țeles. Okay, As a child, it's Petal Interview when someone is going to destroy the Dreadwalkers. Thy vitam白 soldiers died. Don't matter how. They don't care how we do it, 도심 찰자 기대비 어? 새로운 거다 그래 새로운 몹들이 좀 나와야지 그래야 채우지 열쇠가 여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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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아이템 다인 이거 왜 안먹어주냐 이거 왜 안먹어줘 oh 이제 먹어지래 저거 저거 뭐야 뭐야 상자가 도대체 몇개야 아 아 와 역시 워어가 제일 쎄 아 아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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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진노게디.. 아.. 3칸이네 얘 하나 더 있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거 그냥 해거릴 것 같은데? 말 봐 말 봐 이 게임에 칭찬하고 싶은 거 하나 타격감 타격감은 디아보다 나 패드로 하면은 진짜 타격값 쩔어요 큐보드는 모르겠고 이게 어차피 패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야 이게 어차피 패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야 아름다운 게임 아름다운 게임 엘타김드 둘 둘 둘 둘 둘 둘 아니 여긴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아이씨 여기 딱 봐도 워 주먹 얻어야 아니야 워 1탄에서 워 주먹 얻어서 갈 수 있는 것은 파란색 크리스탈 같은 거 저거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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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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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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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 songs 오늘의 탁 실제 새로 안됐고 이렇게 여기 좋은 곳이 되었네요 정말 이 뇌의 정신이 되었네요 뇌멘의 정신이 되었네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넌 계속 울렸면 넌... 에헤! 싸움! 이 정신이 되었네요 이 정신이 되었네요 우리의 정신은 저는 진정한 퇴카로 인한의 고속력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왜 너가 되었다고 했다고 했다고 했다 물론 이 기술은 여전히 상상적이었다 너는 아직도 죽이는 소속력을 아픈 소속으로 그래서... 그럼... 그는 심한 진정한 거였다 그리고 조금 시간대 될 것 같다 그래, 내가 묻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른 시간을iff고 다시 한번 가볼게 다른 시간을둔 그리고 그 다음의 방식으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시끄러울 수 있는 게요. 이미 좋은 개인이 되었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rate with bst 아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안전야들이 돼요 무엇이 기믹일까 찾아서 빨리 풀어야되는데 무엇이 기믹일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다아 다다아 밸런스 내놓아 먹어봐야 별 의미도 없지만 저거를 열어놓고 가야되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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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제작비가 이렇게 딸렸나 쓰리 형식으로 만들었어도 좋았을텐데 먹을게 이렇게 많다니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거 불을 어서 붙이란 얘기지? 아, 저기서 끊는구나 카랑씨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이 불에도 데미지를 입잖아 오, 이제 죽을 거고 으악 엉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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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리스톨가 랩봉의 메커니즘과 함께하는 것 같다 하! 정말 간단한 퍼즐이구만 아, 그나저나 저기 가서 수정 전에 보스 같은 거 저기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점프 뛰어서 먹는 거다 요 다 먹었어요 아, 이게 열려면 아까 거기 수정을 해야 되나보네 저 박스는 어떻게 먹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뱃뱃뱃뱃 어각 Dong 널려라 참깨 글리드 아, 지금 꼽을 수 있지 않나? 아, 지금 꼽을 수 있지 않나? 지금 구울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사가 구울이 하트 회오리 여기다가 꼽을 수 있겠다 용암사냥개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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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나오네 밟아서 퍼즐인데요 여기 어디잉? 그건 누구잉? 와우 와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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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어디야? 잠깐만 이제 퍼즐이 복합적으로 나온다 이거? 아이씨 흠 흠 흠 새로운 장비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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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ten 처음 begg..." Grid